자이언티 얘기가 올라왔어요. 자이언티 성대모사 너무 재밌었다. 모프로그램에서 했는데 조금 제가 괜찮은가요? 제가 솔직히 그거를 분장까지 했거든요.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고 왔다. 자이언티 분장하는 걸로도 했어요. 노래만 한 번에 타면 볼템에서 했는데 이제 좀 미안한 거 자이언티 씨랑 친하지는 않은데 아 이런 고민을 하셨어. 보다가 다 아니까 내가 너무 장난스럽게 깎아 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이언티 씨가 한 일주일 있다가 라디오에 나와서 내 성대모사는 솔직히 슬리피가 제일 잘한다. 아 그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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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약간 자신감 생겼어요. 생겼어요? 그러면 이제 한 번 보여주세요. 준비됐습니다. 아 마이크요? 성인 마이크요? 네 성인 마이크요. 호로록 마이크요. 자 해보세요. 신사! 어 여기다 볼까요? 저는 여기다. 어? 화산물 좀. 우리 twitter. 오우 워우웅 오우. 어허 mec. what the fuck there is. 우리 Which bell 러너러예요? 우리 이쨈을 내 라일로 이 수준이나 지금 늘 시agens 마 ό nhưng 그날이 나고 떠보면 장화되려 아침이면 머리맞이도 별사탕에 다른 땅에 누나다 누나신 아버지 주머니에 기다린다 그날이 나 기억하네 엄마 아빠 또 누나 나는 막둑이 기억둥이 그날이 나 기억하네 기억하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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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지 말고 그래 그래 와 진짜 똑같아요 진짜 잘하는데 노래도 되게 잘하네 노래를 잘하고 싶어하고 노래 진짜 다들 난리 났어요 지금 370명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순간 쫙 올라갔어요 많은 분들이 똑같아 짱 똑같아 뭐가 똑같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밑에가 똑같아 똑같아 우리 딸이 갖고 있는 거랑 이 마이크가 똑같다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표정 아 이 표정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정 아 이 표정 코드가 오후 일곱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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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